5,4,3,2,1 삶격이 시작입니다 A 거점을 준비합시 흐흐흐흐흐흐흐흐 널리 준비했어 아니 기체 넘어왔어요 겐지 컷 리퍼 개피 쉬프트 빠졌어요 나이스 무조건 걸려 여기네 리퍼도 들어왔구요 리퍼 죽었구요 루슈 루슈 도망쳐요 루슈 죽었어요 멧클이 죽었구요 거점에 디바 디바 빼고 다 죽었어요 리퍼 오른쪽 리퍼 리퍼 아이고 왼쪽으로 들어가요 누구 디바 오른쪽으로 너프 쐈어요 리퍼 덫 걸려라 디바 에픽 컷 너무 쉽구나 이거 765 4 겐지다 아이고 아무도 없네 아나 공격임에 써보죠 수비는 별로야 나이스 오른쪽에 다가가요 오른쪽에 로봇 보가 졌어요 로봇 보가 졌어요 리퍼 반피 리퍼 나이스 궁 50퍼 정도 썼어요 얘는 근데 실수 정클레스는 실수해도 뭐 크게 영향받는 영웅이 아니라서 대충해도 음 좋아 왼쪽으로 뚫고 들어가요 루퍼 들어왔어 겐지 겐지 서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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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죽겠다 이거 겐지 죽어서 좀 늦게 올거에요 겐지 겐지 컷 아 왜 안맞니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어 어 어 어 죽겠다 이거 겐지 죽어서 좀 늦게 올거에요 겐지 오브지 45,000원짜리 베이스로 샀습니다 루슈 컷 루슈 컷 아 아 이거 반사를 안해 와 반사되기 전에 터트린건줄 알았는데 반사되고 터트렸네 겐지 왼쪽 디박 에피 겐지 겐지 컷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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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항 보고 비빌 용어는 비비 비벼요 FE 아냐아냐아냐 FE 비벼요 에잉 일단 일단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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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이죠. 아 딥아 뽑았네. 오케이. 윈스턴 남긴 했는데 그냥 해도 되겠는데. 막았어요. 막았어요. 아 쟤복치가 이걸 뽀가버리네. 그냥 초월이 있겠는데. 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리퍼.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상대 전부. 디바리퍼.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겐지기 반피. 겐지기 피. 겐지 컷. 그 다리 밑에 로드오그 있어요. 로드오그 왼쪽. 로드오그 자를게요. 로드오그 컷. 아 그 뒤에 있는 걸 끄릅기래. 나이스. 90점 합시다. 오른쪽으로 리퍼. 네. 경쟁전 같은 영웅은 못합니다. 중복픽 불가. 젠야타 죽었어요. 겐지 반피. 리퍼 노궁. 어? 아 그렉 족갓네 진짜. 안 끌릴 것 같은 게 별로. 리퍼 컷 나이스 트레이서 나왔어요 녹색으로 보인다고요? 그래? 난 왜 잘 보이지? 겐지 반피 초월 썼어요 리퍼 왼쪽 어 덫 잘못 깔았다 나이스 아 얘들 하나도 못 밀었 A밖에 못 밀었네요 크랭 맥크리가 좋아져가지고 맥크리가 너무 좋아졌어요 맥크리 파우면 좋죠 맥크리 혹시 아나 해도 되나요? 라인이 없어서 좀 고민되긴 한데 라인 없어도 돼요 아 아노비스 괜찮아가지고 아노비스 공격밀 때 아나 해볼께요 아나 공중 크랩 왜 공중 스리스를 안 쓰냐면 덫을 쓸 수가 없어요 덫을 덫을 리퍼 전설 스킨 없습니다 없어 멀줘요 멀줘요 아 공유 아나공이요? 예 예 제가 나노 강화재 아나.. 아나공에 룬시우 이속까지 받으면 어떻게 되죠? 어 거의 한 1.5배될걸요 이속이 나도 나도 관리 못할 것 같은데 맥크리한테 저번에 실수로 나노 강화해줬는데 피 200짜리 그냥 몸 두방 맞추면 없어져가지고 나도 에임 관리 못하겠는데 이렇게 아무도 못 맞추겠다 저 편하게 해요 B만 빌면 돼 메일어 예잉 메르시 너프 먹었어요 어휘 어휘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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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정클 그거 돼지 돼지란다 스님 컷 정클에 있어가지고 자리에 올라가요 왼쪽 가지말라고 말하는 순간에 다가버렸어 정클에 아 나 따라오지마 힐 줘야돼 나이스 너 자신을 들어왔어 궁 체크 좀 한번 해볼게요 저 궁 거의 찼어요 궁극기 총장중에는 아 이 딜러님들이 궁 안쳤구나 나 불구탔거든 궁극기 총장중이야 궁극기 총장중이야 궁극기 완료 왼쪽 구석에 왼쪽 구석이요 땄어요 겐지궁 겐지궁 겐지겐지 어이구 세명 잘렸어요 겐지궁 아 뭐야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어 아이고 해변에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네 궁극기가 준비됐어 궁극기가 준비됐어 돌격하면 바로 투여하자 로드호그한테 한번 각보고 줄게요 저기 로드호그한테 쌍쏜고 내가 맞았어 저기 로드호그한테 쌍쏜고 내가 맞았어 천천히 해야 저희 7분 있어요 팀에 저 여기만 밀면 이게 맞고 무리할 필요없어 무리할 필요없어 저희 궁 겐지니표 다있으니까 바로 가자 네 아 나 끌렸다 아 가자 어이구 바스템 바스템컬 어이구 겐지 초월 써가지고 안먹겠네 이거 와 괜찮아 그정도는 안죽어 아 왜 이렇게 끌어대 나만 아 근데 바스템컬 지금 기둥 오른쪽 있어 예 제가 바스템컬 자를게 한 명 재웠어요 로드호그 재움 한 명 재웠어요 로드호그 재움 로드호그가 극혐인데 그 궁 거의 찼어요 바스 재우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스 재우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스 재우고 때리지 말죠 그냥 겐지 들어왔어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면 겐지컬 나이스 나이스 끝났네 겐지 나오겠다 이거 응 상대 겐지가 너무 막 쓸고 다녀가지고 tellement 요 에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거 같네 자춘은 나쁜거 아닙니다 정크리아 잘했다 잘해줬어 정크리아 할 때 74점은 안될거 같다 그래도 많이 오르네요 0.6점? 그정도 올랐네 엄청많은 올랐네 2칸? 3칸 올랐다 3칸 0.6점